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문당화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왜 다르냐? 꽃이 다르네 빨간색이랑 노란.. 분홍색 난 분홍색이 좋아 우리 집에 있는 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네 분홍색 그런 색이야? 그래? 문당화 별로 안 예뻐 난 난 저런 짜잔한 게 더 예뻐 난 재롱이랑 산책하고 있을게 우리 산책하러 가자 어디가? 이거 위험해 난 노란색, 분홍색 이런 꽃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좀 사다실래 그거 좀 안 예쁜 분홍색인데 저거 자주색? 난 진짜 그런 색깔 안 좋아 징그러워 이거 뭐 이거는 왜 이름이 안 적혔네 다른 거 가자 근데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르세요? 얘는 우리는 아까 그거는 꽃대가 안 올라왔었다 꽃대 안 올라온 거 난 힘들어 아 힘들어 갑자기 산 정상에 왔어 아 힘들어 재롱 안 힘들어서도 좋겠다 라이언킹 같지 않아? 라이언킹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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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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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얼굴이 언제 또 이렇게 됐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애호우 다행이다 가수 쉴 고춧가루 10분 이상 밑에 있을 텐데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다 남김없이 조금 지경쓰지 못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